그래서 법책에도 교재 420페이지죠. 보시면 이거는 학교급식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개정 그 사이에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도 고대로 보시면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역시 학교급식이니까 학교가 나오는 관계로 주관은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교육부령인데 다만 학교급식은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교육감하고 학교의 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교육감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급식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 관련된 것은 교육부 장관보다는 좀 더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학교의 장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감이 그다음 등장을 하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 학교의 장이 주로 등장을 한다는 부분을 총칙 제목이 있죠. 421페이지 총칙 옆에 제목에다가 교육감 그리고 학교의 장 이렇게 멘트를 남겨두시고 특히 학교의 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학교의 장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일단 나머지 관계법령인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